감자는 구워두실 수 없습니다. 고구마랑 감자같이 생기신 분도 진짜 고구마처럼 생겼네. 감자같이 생겼어. 진짜 고구마처럼 생겼어. 감자처럼 생겼어. 제 텔레비전 보고 참 너무하시다고 생각했어요. 높은 데서 표현해주시고 별거 다 하시더라고요. 진짜 사랑해. 진짜 너무 훌륭하더라고요. 진짜? 봤어요? 감사합니다. 보면서 진짜 못생겼다고 생각했죠? 그래. 감사합니다. 진짜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네 진짜. 어른들하고 얘기하는데 한 판 쉬어. 어제 뭐 진짜 치료되는 것 같다. 아니 근데 배도 살짝. 아니 옆으로 이렇게. 배도 해야 돼. 배도 허리 허리. 무슨 손이 여자같아요. 그쵸 손이 여자같죠. 할 것도 없네 케어가. 그래서 손톱 깎고 이렇게 왜 손 관리하느냐고 웃더라고요. 관리한 손 같아요. 난 안 했어요. 다듬을 거 없네요.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볼래요? 물어보자. 본인인지 한번 여쭤보세요. 둘 중에. 다시 20대로 돌아간다. 20대로 돌아간다. 그러면 누구랑 만나시겠어요? 두 분 중에? 응. 미안해요 차려는 당첨이. 고구마랑 감자 밖에 없어. 두 분 중에? 아니 봤어? 죄송해요. 그러면 아니 두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? 어머님 스타일은 누구? 어머님 스타일은 누구야? 이거 아니야. 이게 잘 안실적이야. 이게 잘 안실적이야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눈이 남았어요. 엄마. 오 진짜 이뻐졌다. 아니 여자들이 왜 관리 받은 줄 알겠더라고요. 내가 발라줄게요. 기분이 좋아지네. 뭘 발라줄 거야. 이거 이거. 참. 아 진짜? 왜 이렇게 안하냐? 좀 잘해보십시오. 이목구비가 좀 기네요? 팩이 좀 작네요? 나 옛날에 피부과에서 피부 이렇게 피부 개 해가지고 해주잖아. 네. 내 여자 간호사가 뭐라 그런 줄 알아? 모르는데. 응. 어? 모잘라네?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? 손자 좀 다뤄주세요. 어? 꼬리는 모잘라네? 광대 쪽이.. 어? 진짜네? 어? 아닌데. 그럴 리가 없는데. 아니요. 오히려. 옥탑방 사는 사람들.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. 야 여기 오면. 정말. 세상에서 가장 딱한 맛을 느끼실 거예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냥 남자 둘이 와가지고. 뭐 그렇게 좋을까. 이러고 왔는데. 기대 이상이었어요. 의외로. 잘 쉬었고. 좋았고. 근데. 중요한 건 다시 이렇게 둘이 오고 싶지는 않다. 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내가 회원님이랑 이렇게 찜찜하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. 그냥 반나절 이상을 같이 있을 줄이야. 어?